야, 너 치킨집 그런 거 아빠가 다른 데다 챙겨줄게. 너 대학도 가고 공부도 해야지. 아빠가 좀 이상한 능력이 생겨서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이제 루미아 아버지만 있으면 걱정할 거 없는 거 아니에요. 강렬하실래요? 초능력 아저씨. 진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기도록 태어난 사람 될 거라고요. 루미아. 쇼아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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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도 껴주세요 어르신. 어, 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